애결데이! 오늘 월요일인 게 확실합니다. 역시 월요일답게 에이스 결정전에 가게 되면서 STOE가 승리를 거뒀는데요. 과연 오늘의 MVP는 누가 차지했을까요? 호인계에서 나와주세요. 네, 오늘의 STOE가 정말 극강이라고 불리고 있는 진에어를 상대로 애결까지 가는 접전 끝에 승리를 넘어지게 되었는데요. 그 MVP를 지금 만나보시죠. 바로 이 선수입니다. 네, 모든 분들이 예상을 해줬을 것 같은데 네, 이승현 선수 승리 소감부터 한 말씀해 주시죠. 어, 오늘은 준비를 좀 많이 해왔는데 상대분들이 좀 실수를 많이 했는지 좀 쉽게 이긴 감이 있어서 별로 그렇게 좋은 것 같잖아요. 연습을 왜 많이 했냐고 언급을 했냐면 제가 이승현 선수하고 실명 침추가 되어 있는데 팀플이랑 아케이드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한 건가요? 그건 아닌데 그냥 당황하지 말고요. 오늘은 오늘은 이제 2연패를 해서 연패도 딱 끊고 해야 GSL도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열심히 했어요. 그렇습니다. 진에어의 테란이라고 한다면 8개의 구단 가운데 가장 강력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조성주 선수와의 경기 정말 많은 분들이 주목을 하셨단 말이에요. 아이엠 때 졌잖아요. 네. 근데 오늘 경기를 맞이하기 전에 어떤 기분이 들었나요? 엔트리가 떴을 때 딱히 자신은 없었는데 성주가 제가 생각하는 대로 해줘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긴 것 같아요. 생각해준 플레이가 있다면 어떤 걸 뜻하는 건가요? 어... 15호 가스를 한 다음에 마인드랍을 했는데 제가 그걸 거의 맞춤식으로 안 보고 감시군주를 바로 뽑아가지고 그래서 이긴 것 같아요. 그래서 이긴 것 같아요. 아직 게임 전인데 나오기 전이에요. 영상이 네. BGM은 왜 바꾼 거예요? 이따 얘기하죠? 이따 얘기해요. 게임부터 얘기하도록 하죠. 애결을 이제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저글링을 돌렸어요. 네. 테란이 2베이스 올인인 거 알고 있었나요? 제가 빠른 유탈 플레이를 많이 해서 2베이스 올인을 할 것 같아서 트리플 플레이를 했는데 예상대로 적중해가지고 근데 아까 첫 번째 대군주로 테란의 더블을 봤잖아요. 그때 왜 웃었어요? 그때 게임이 질 수 없게 돼가지고 보니까 아니 대군주로 노벼형이 더블을 봤는데 질 수가 없다고요? 거기서부터? 그러니까 쇼불로 안 당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었어. 테란들은 그래가지고 그래서 웃은 거예요? 이겨서? 이겼다 생각했어요. 이야 진짜 있으면 대단한 선수입니다. 요 타이밍에 저글링을 돌리면서 막았어요. 원래 보통 저글링을 두 줄 이상을 돌리게 되면은 이게 막을 때 약간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막을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습니까? 맹독충이 좀 점막이에선 좀 쎄가지고 그래서 맹독충만 있어도 막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점막이라서 쎈 건가요? 이승현 거라서 쎈 건가요? 그냥 점막이라서 쎈 건가요? 점막이라서? 네. 되게 겸손하다. 못해가지고 내가 쎈. 아니 뭘 못해요 이렇게 잘했는데. 자 근데 저는 약간 좀 의아했던 게 팔가스를 결국에는 가져가지 않더라고요. 그게 상대방의 트리플이 늦다는 것도 알고 있었고 자 마지막 결정적인 장면인데 이때 들어갈 때 이미 알고 있었죠. 싸우기 전에. 이거 가면 끝날 줄 알고 있어가지고 그냥 멀티 안 먹고 업그레이드 타이밍 잡아서 업그레이드 차이 나니까 그래가지고 승리의 결정적인 요인은 그럼 첫 번째 대군주의 정찰에 있겠네요. 네. 그 대군주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 잘했다 대군주야. 그렇습니다. 잘했다 대군주. 네 이렇게 해서 경기 영상은 끝났는데 이제 앞보고 너무 등지고 있어요. 누가 이 승연에 등을 보고 싶겠어요. 아 죄송해요. 정면을 보고 싶어하지. 이거 모자도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왜 BGM을 누나 내 여자라니까로 바꿨죠? 포토로 해서 제가 둘 다 제가 선정한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그냥 추천해주셔서 그냥 그런 거 없는데 그냥 추천해주셔서 했어요. 누가 추천해주셨어? 아는 사람 지인이요. 여자? 여자네. 아니 아니 아니. 여자 맞아 남자? 그분에게 명... 그분을 걸고? 너 코멘트 할게 그냥. 역시 여자였습니다. 그럼 그 여자는 누나네요. 여기까지. 자 사생활 보호를 위해서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오늘 2승을 거뒀어요. 네. 여기까지 할게요. 한 말씀 해주세요. 팬분들에게. 아 네. 일단 2승을 거두게 돼서 기쁘고 네. 다음 경기에서도 좋은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승현 선수 이승현 선수 이승과 함께 BGM 효과를 좀 제대로 본 것 같고요. 다음 주에도 좋은 하루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할 때 팀 풀다고 좀 그래요? 네. 따랑 같이. 알겠습니다. 네. 우리 이승현 선수 MVP를 받으셨고요. 인터뷰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개성 나와주세요. 자 이승현 선수 뭐 이름답게 오늘 멋지게 2승 가져갔고요. 네. 이어지는 경기 바로 프라임 대 SK텔레콤 T1입니다. 네. SK텔레콤 잘 나가다 한 번 일경으로 맞이를 했고요. 그리고 프라임 같은 경우는 이제 승리가 없는 아직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 지난번에 연패를 끌어냈던 선수들의 주축을 좀 이루는 그런 엔트리가 구성이 됐기 때문에 오늘 프라임에게는 마지로선에서 경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제 더 이상 패배는 라운드에 플레오프 진출할 수 없는 결과가 나올 수 있어서 프라임에게도 꼭 반드시 승리가 필요한 시점이죠. 그렇습니다. 전지원 대 조중혁 최병현 대 어윤수 김명식 대 이신영 장현우 선수 대 강영우 선수의 경기 이어서 전해드릴 예정이니까요. 또 계속해서 많은 시청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 첫 번째 매치업 전해드렸습니다. 진에어 그리닉스 대 STOE의 경기 STOE가 에이스 결정전 끝에 승리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저희는 잠시 쉬었다가 프라임 대 SK텔레콤 T1의 경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